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의 눈으로 아니 백내장 수술해서 콩보를 낳고 수술하셨어? 청서리텔입니다 속이 크다네 청서리텔 주문이 꼭 심지마 청서리텔 아니 청서리텔 아니구나 이건 속이 노랗나? 아 이것도 청서리텔야? 이게 이게 약콩이고 얘가 서리테콩 비교해보면 하나만 묻어볼게 됐다 조그만거 이거 이렇게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이거는 이제 됐어 이거 서리테는 얼마? 아니 약콩 쥐누니콩은 얼마야? 쥐누니콩 키로에 만원? 쥐누니콩 이거 쥐누니콩 약콩이 키로에 만원이면 너무 싼거 아니야? 그러면 서리테 보다도 싼거네? 싼거지 너무한다 이게 더 힘든데 왜 서리테 보다 싸? 쥐누니콩 그러면 이거는 한 마리 몇 킬로에요? 이것도 7.2킬로? 이것도 7.2킬로? 너무한다 쥐누니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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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창고야 고실이야 집이야 바시야 마당이야 바시야 바시 이게 진짜 안좋은게 되게 많이 나왔다 버릴거야? 찍어보면 닭이 안맞나? 아 닭이 꼭 먹나? 아 속에 들어가면 풀어서? 아 그래 걔가 짧으니까 이게 안좋은 것만 남아서 골랐네 아우 이게 쥐누니콩이잖아 야콩 빠져라 야콩 빠져라 야콩 빠져라 야콩 빠져라 야콩 빠져라 야콩 빠져라 이거 이거 한 몇만들 두자루인데 세자루 한가마니 우리 뒤 콩 고르는 순서 서리테콩 고르고 그 다음에 쥐누니콩 지운 고르고 있고 그 다음에 쥐누니콩 지운 고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팝콩 이것도 고를거고 요거는 두부콩 요거 다 청사리테 속이 파란 청사리테 아 이거는 그건가? 응 이거 이거 그거는 청태콩 천비잡이 콩 천비잡이 콩 그 다음에 이렇게 다행입니다 아유 콩이 종류가 달라 단묵 이게 맛있었던거지 맞아 여러가지를 엄마가 심었으니까 여러가지가 돼지 여러가지가 돼지 아니 그럼 제절로 하나씩 그 전에 심던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응 올해는 따로 심질 않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무 흠 달콤파 요즘은 파슨잘 안 심던데 이걸 또 골라야 되잖아 어 여기 싹이 났다 진짜 어? 싹이 났어 아닌가?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아 다른 거? 뭐지? 아흐? 저기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는구나 조금 쓰겠다 이거 골라야 돼 이제 알았어 저도게 싫어 조금 소리들리고 이제 별 Technical fees though